Q. 잠을 못 잤데요? 저 하니까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데요. 쫄봅니다. 잠을 못 잤어요. 어제 새벽 3시 반에 그래서 계속 부대움보다가 너무 많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보다 잠들었어요. 저는 베트남을 갔다 와가지고 너무 잠잠했어요. 저 완전 금방 87만원. 2,800원씩. 와, 해바이다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봤잖아. 던져봤으니까 하는 얘기 안 했잖아. 벌이 꼬이는 이유는? 아, 3개 있었구나. 그거 하나랑 반만 붙어 있고. 네. 벌이 꼬이는 이유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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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빠가 이상하게 또 놀자. 안 놀자. 오빠 좋아. 응. 응. 얘들아 왔니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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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망 진짜 와진창인데? loose. sagebaar. 선배기 Toyota! 선보호 환 besondere assignment. besteenaıyorum,, 바ی 이거 부르는 줄 알았어. 좋아. 하나, 하나, 5. 3. 8. 한번 보이죠. 야 이거 너무하다. 잘한다고 사람 못하는 것처럼.. 잘하는 게 아니라.. 이게 이게.. 나는 근데 그.. 이거를.. S.O. 안 가르쳐라. 지금보다 좀 길게 보셔도 돼요, 남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